잉여맨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망치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! 오늘은 망치 술래잡기 준비했고요 재밌겠다 캡티브라는 게임이고 오늘 제가 망치맨이 된다면 늑대의 저 높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 코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 그랬어? 미안 미안 진짜 미안 자 이번에 술래는 누가 될 것인가? 나만 아니면 돼 미친 사람이 술래야 두 대가 됐어 그니까 말이야 여기서 탈출하려면 말이야 컴퓨터 4대를 해킹해야 돼 타닥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타닥 주변에 누가 오는지 잘 살펴야 된다 얘들아 빨리 빨리 컴퓨터 2대 남았다? 안 틀렸는데? 얘들아 컴퓨터 2대만 해킹하면 돼 이제 한 대 자 이제 한 대 남았어 야 이거 잘 지내려 그만이야 이리 와봐 안 반해 또 근데 나 얘들아 폭죽은 뭐여서 뭐하는 거야? 뭐야 닉녀면 형이 어디 갔어? 그건 몰라 대신 닉녀면 형 유튜브 꼰미남 댕댕님이잖아 뭔 소리야 야 이것만 하면 돼 야 악성 구독자가 우리 구독한 것 같아 미친다 고위사실 유포하고 있어 오케이 얘들아 해킹 끝났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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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탈축으로 가! 탈축으로! 탈축으로 가! 탈축으로! 얘들아 탈출구! 아 좋아 백대야 너 숨어있어 너 마지막 목숨이잖아 괜찮아 이 목숨 희생할게! 같이 도와줄게 지금 여기서 나랑 이쪽 출구에서 놀고 있어 빨리 와 얘들아! 알았어 야 이거 문도 열어야 되는구나! 아 뭐가 좀 많아졌어 나갔다 나와나와나! 나갔다 나갔다! 후우! 아쉽다 흐흐 난 아직 안나갔지롱 백만 유튜버 이녀미 님이 아직 있다고? 나 여깄어 여기! 빨리 하지마 일어나봐! 쏘아를 주세요! 야 넌 구독 취소해! 구독 취소할게요 야 넌 구독 취소해! 너무 부담스럽다 구독 취소할게요 승리! 오케이 승리! 오케이! 자 다음판 해볼까? 뿅! 어!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순례! 어어? 열심히 일할게요! 이러지 마세요! 아 저거 못 보여줘야? 너 따라와 따라와 어? 들어가 있어! 어 여러분! 인유맨티비의 요정 요르르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일 찬스 아 요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요정 아니고 날파리 아니야? 아 그거 날파리야! 나 군대에서 본거 같은데 저 팅커벨 도와줘 도와줘! 나는 팅커벨이 아니라 아 근데 진짜 안 구해줘? 도와줘 도와줘! 그러게 진짜 누가 왜 안 구해주냐? 너무하다 아 얘 구하러 가고 있어! 근처야 근처야 시선 좀 끌어봐! 구해줘! 구해줘! 너 일로와! 너 일로와! 너 일로와! 아 어디서 거짓말! 너 들어가 있어! 아아아아아아악 나도 어디서? 발을 동동 굴러! 너 따라와! 따라와 따라와! 굴러서 와라! 굴러서! 구해주는게 아니었어! 아 내 다녀! 다녀! 히히! 에킹 개꿀이야! 으악! 늑대야! 아 깜짝 놀랬네! 늑대야? 어? 으유 하지마! 야 늑대! 너 코로 청소할게! 바닥 좀 좀 닦을게! 조실! 조실이 조금 더러워져서 말이야! 야 야 우리 다 놔줘! 이래줘! 음... 벌써 구해버렸네 누군가가? 너도 어딨는 거야? 어? 아아!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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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? 어? 난 아닌데? 왜? 나도 아니야 뚝! 뚝 빼기! 뚝 빼기! 뚝 빼기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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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내가 걸릴 때 이때야! 지금 걸어! 넌 따라와! 후... 이제 고치고 있지? 걸다했어! 걸다했어! 여기서 서서히 얼어붙어가렴! 얘들아 우리 몫까지 사라져! 어허? 어허?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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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가라고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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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! 으어허! 이 녀석! 도망갔구만! 아닌데? 안 도망갔는데? 도망갔어. 이거 어떻게 도망가, 이거. 문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돼. 그냥 죽어그럼! 아, 다 잡았다. 친구들을 모두 다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먹을 거예요. 이거는 댕댕바. 싫어. 하지만 제일 소다 맛이 났던 쥐늑대가 제일 맛있었어. 싫어, 거긴 안 돼. 이겼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막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판 구독 빙빙인가 보다. 진짜 제일 무섭다. 얘들아. 무서워. 잡히나? 무서워. 무서워. 문을 어떻게 닫는 거야, 얘들아? 2로 닫는 거야. 아까 했던 맵이니까 너네들 잘할 수 있겠지? 그럼, 그럼. 마스터 해버렸다고. 알았소? 알았소? 얼... 얼... 여민아! 여민아, 어디 가? 그냥 달려주던지 달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? 쫓아오는데 어떻게... 어디로 가야 되지?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가? 여민아, 여기 어때?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서 다행이다. 여민아, 너만 남았어. 나... 나 바빠. 야! 야, 너랑 머리를 살리느라 바빴겠지. 나 바쁘다고. 제발 살려줘. 여기 너무 춥고... 외로워. 어, 지금 때 얼굴이 보여. 어, 형 여기 따뜻해. 아니, 어떡해. 때리는 거야? 어, 왜 따뜻해. 예측샷. 그거 갱년기라 그래. 어? 야... 나 좀 살려줘.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의 이유는? 어... 왜냐면 닝에맨을 살리지 않으면 너 1대1 해야 되거든. 맞아, 지금도 1대1 할 상황이야. 아어 escuch자 대결인 at 그건 그건 진짜 미안 널 살려줄 마음은 없어 뭐라고 정말 의리가 없는 시녀석이구나 내가 힘들게 살려줬는데 인유맨티비 유일한 깜찍이 나를 미안해 정말 너 무서워 흐어로웟 웃음만 나왔어 그냥 웃었어 요리야 뒤에 진흙대가 죽었는데 왜 살아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? 으하하야 야 아! 아아!!! 본병이 진흙대는 죽어있지 않았니? 소름끼쳐!! 소름끼쳐 야 요르르 왜 죽어있어 여기서 어이없게 아아아악 여기었라 요르르 왜 거기 누워있어 여기가 편해서... 여민아! 너를 문이랑 뽀뽀하고 있어! 문은 생물이 아니야! 야 나 문 좀 열게! 야 얘가 날 팽인처럼 굴리고 있어! 돌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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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아니야 나는 미효라고 해! 너는 타줄 거야! 미효야! 타줄 거야! 여기 너무 냉방이 빵빵해! 요즘 여름이라 더운 줄 알고... 여기 에어컨 좀 꺼져! 너무 추워! 어림도 없어! 자! 이렇게 해서 오늘... 캡... 캡티브? 캡티브 게임 해봤고요!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!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! 그럼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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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구독!